The Cat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이 용우씨는요. 172회의 우리 매우 영광스러운 미소지기. 영화관 창고에 갇혀나가서 빠져나가려고 로비의 광고를 껐다 켰다 하는 걸 반복하셨던. 이거 봉태규 군이 있지 않았나 기억 안 난다. 그리고 399회에 술집 화장실에서 친구가 취해가지고 나오지 않으니까 화장실이 급했던 아주머니가 엄마야 나와 라고 그래서 취한 사람이 엄마 아니야. 주로 갇힘 장르의 강점이 있으시군요. 이용우씨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여행을 좋아하셔서 저와 제 여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국내 이곳저곳에 위치한 펜션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일이 참 많았는데요. 그날도 아버지 동생과 함께 여행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워낙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 정확한 위치가 기억나지 않지만 그거 왜 그럴까요? 어릴 때 간 여행은 왜 위치가 기억이 안 날까요? 저는 여행을 많이 안 가봐서 간 곳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편입니다. 거의 안 가봤거든요. 아 그래요? 저도 거의 안 갔는데 갔던 곳도 기억이 안 나요. 맨날 바쁘시니까.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날 갔던 태능 푸른동산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 그런 식? 네 그런 걸 다 기억해요. 웬만하면. 뭐 자연 농원은 기억하지. 부모님이 늘 주 6일 두 분이 붙어서 일을 하시니까 놀러갈 시간이 없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당연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집에서 할 게 많잖아요. 책도 보고 만화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 나가자고 하는 게 되게 귀찮았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이랑 놀러가면 썩 재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낯설고. 제가 올 가을에 강릉에 강아지랑 셋이서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가족 여행을. 그럼 이제 그 호텔에 인간 가족들 여행 온 단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재미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서. 저는 가족 여행이 왜 재밌는지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러니까요. 안 해본 거는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인류를 둘로 나눌 수 있어요. 가족 여행을 재미있어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합리적인 사람. 아버지 모시고 일본을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 그냥 온천에 집어넣고 저는 맥주먹 혼자 놀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계란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온신 다마고가 돼갖고 나왔잖아요. 학대방임이잖아. 나중에 두 시간 넘어서 슬슬 걱정돼가지고 아 이거 노인네 이거 쓰러진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생각. 우리 아빠가 두 배가 돼갖고 나서 팅팅 불어가지고. 이따금 전화는 해야죠. 그런 여행을 주로 간 거죠. 아버지를 이제 어디다 갖다 던진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바다가 있는 어느 지역이었어요. 여행을 갔던 그 즈음에 지자체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축제를 곳곳에서 여는 일이 꽤 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화천만한 게 아니었어요. 네. 하는 데가 많았어요. 저희가 갔던 그 지역에서도 바다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축제를 개최한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도 했군요. 바다에서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꽃게하고 조개 말고 또 있단 말이에요? 미역. 아니면 뭐 은어를 잡았나? 봉화에 가서? 이거는 동해는 제가 봐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반짝반짝 둥글둥글한 소주병 조각. 외에는 뭐 죽을 수 있는 게. 막아놓고 풀면 쉽게 잡습니다. 아 그래요? 막는 걸 했나 봐요. 아니면 서남에서 망둥어를 잡으셨나? 왜냐하면 지자체 입장에서 치어 좀 들여오는 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행사가 열리는 날도 마침 우리가 여행을 가입는 기간 중이었어서 저와 아버지 그리고 제 동생은 꽤 흥분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를 하기로 하고 참가비를 낸 뒤 접수를 마쳐두었습니다. 행사 설명을 읽어보니 다른 축제가 그러하듯 제 한 시간 동안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대로 물고기를 가져갈 수 있고 근처 식당에서 회를 치거나 매운탕을 끓여 먹거나 별도로 가져가서 직접 요리도 물론 가능한 행사였어요. 지금도 딱 이렇게 합니다. 구워주고. 아 그렇구나. 화천, 산천, 우측은 바로 이렇게 쿠킹오일에 말아서 구워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마침내 행사 날이 밝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사장에 도착한 저희 가족은 예상보다 많은 참가 인파에 한 번 놀라고. 제가 지역축제를 거의 안 가봐서 지나가다 볼 때만 해도 늘 놀라요. 사람이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축제 관련한 책도 있어요. 김홀비 작가의 전국축제자랑인가.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그게 또 학교에서 문학이나 문화 관련된 거 가르치는 과에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이게 관련된 인재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온 지자체가 다 하니까. 축제 공화국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전 그 수업을 들어본 적도 있어요. 축제 아니면 또 지자체가 딱히 이렇게 드러낼 거 떠거든요. 나쁠 거 뭐 있어요. 전국이 거기 똑같지 않아요? 품바 타령 그리고 물방개 이렇게 풀어놓고. 물방개? 물방개 놓고 왜 그거 있잖아요. 내기하는 거, 뽑기하는 거. 아 도박. 아 맞아. 뭔지 알아.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모든 상업행위가 공공장소에 가능했잖아요. 운동회 때 문구 파는 그리고 솜사탕 아저씨 다 운동장으로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예 철저하게 안 된다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기대보다 열악한 행사 현장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우 씨가 지금 옛날 얘기하시는 걸 테니까. 네. 유행처럼 조금씩 번지던 물고기 맨손잡기 축제를 급하게 따라한 티가 많이 나는 행사였어요. 기본적으로 관리 인원이 많이 부족했고 시설도 많이 허술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걸 보고 경쟁자가 많아서 고기를 못 잡으면 어떡하나. 참가인원보다 물고기를 훨씬 조금 풀어줄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를 맞춰둔 만큼 열심히 잡아보자고 화이팅을 외쳤습니다. 행사장 풍경은 이랬습니다. 해변에 가까운 수심이 아주 얕은 바다에 그물로 큰 원형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아 맞네요. 사람들을 그 그물밖에 대기하게 하고 행사 시작 직전 그 안에 있던 몇몇 보트 위에 진행요원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풀어놓고 시작 신호와 함께 사람들이 입장해서 제한시간 동안 맨손낚시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꽤 많은 참가인원을 가이드라인 앞에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게 하는 일은 적은 관리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보여졌습니다. 대기시간이 많다는 불평불만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로 쏟아지기 시작했고 보트 위 관리자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는지 적당한 대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관리자들도 윗선에서 예측한 거를 넘어가면 관리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관리자가 행사가 곧 시작됨을 알리긴 했는데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잘 전달도 되지 않고 있었어요. 웅성웅성하는 불만이 커져갈 즈음 또 이제 몇 분은 이미 불가하게 드셨겠죠. 아 뭐야? 이러면서 되게 놀라워요. 그 저는 이제 그 현업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의 관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느낄 수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같이 아침 10시에 취해 있을까? 최소한 8시 반부터 마셔야 나올 수 있는 바이브를 저렇게 내고 있을까? 약이에요. 약. 약으로 드시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막걸리는 또 많이 안 드세요. 소주로. 소주가 세잖아요. 맞아요. 막걸리는... 빨리 효과 보려고. 그리고 배도 부르고 화장실 가기 귀찮고 막걸리는 점심때 밥 말아 먹을 때 잘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소주로 그냥 관리자가 행사가 곧 시작됨을 알리긴 했는데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아 전달도 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수십 년 전에 다른 고등학교 축제 갔다가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고 난 다음에 귀찮고 재미도 없어서 웅성웅성하는 불만이 커져갈 즈음 기다림을 못 참았던 어떤 초등학생 한 명이 가이드라인 안쪽에 그물을 들고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모님이 넣은 거 아니야? 야 들어가 들어가! 보통 척후병으로 아이를 쓰는 부모가 있죠. 짱보고 와. 그렇게 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다른 초등학생 몇 명도 신나는 비명을 지르며 해당 장소 안으로 들어갔고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잡느라 따라 들어가기 시작 이럴려고 위험하다 이러면서 그거죠. 심슨지에 나오는 호머 심슨이 새치기하는 방법이잖아요. 바트를 던져러 온 다음에 아 이거 얘야! 이러면서 앞으로 쭉쭉쭉쭉 들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시작한 거야!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경쟁자가 많아 불안했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물 안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안전 문제죠. 결국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물고기는 하나도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당황한 관리자와 진행요원이 아무 액션을 취하지 못하자 괄호 원래 계획은 물고기를 이곳저곳에 골고루 풀어드는 것인 듯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트 근처로 몰려들어 빨리 물고기를 풀어달라고 단체 시위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 아니 왜 시작했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빨리 물고기 풀어주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난리 속에서 보트 위 진행요원은 급하게 무전을 하는 듯 했지만 좋은 대책이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원성과 비난이 엄청난 속도로 커지게 되었고 이에 진행요원은 왜 자기한테 화를 내냐며 자기는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셀프 디펜스예요. 하지만 진행요원 한두 명이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고 갑자기 화가 잔뜩 난 진행요원이 양동이 같은 것을 집어들더니 보트에 있던 물고기를 퍼서 보트 근처 사람들에게 물고기를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사람들에게 물고기가 맞으라는 듯의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사람들 근처로 흩뿌려지는 바람에 근처가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고기를 막 잡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광어 같은 걸 것 같기도 하고요. 양식해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 딱 박아놓으면 좀 작은 거 덕분에 보트 근처에 가깝게 서 있던 사람들은 고기를 엄청 잡아갈 수 있었고 괄호 물고기가 기절한 상태여서 도잡기 쉬워 보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자 축제 속 현장은 환호파와 분노파로 명확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죠. 뭐 하여튼간 돈은 똑같이 냈는데 누군가는 가져갈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산천호 축제도 물속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 얼음. 그래서 많이 못 잡으면은 진행요원이 급하게 양동이 산천호를 들고 와서 어린이들 실망하니까 거기다 뿅 하고 넣어줘요. 아 그렇구나. 어디는 너무 많이 잡고 하니까. 결국 분노파의 거센 항의로 주최 측은 물고기를 못 잡은 사람에게 참가비를 환불해 주겠다는 사과의 안내방송을 재차했고 분노파에 속해 있던 저희 가족은 허탈한 마음으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저와 동생은 물고기를 못 잡았다는 사실에 허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와중에 물놀이가 재밌어서 잠수놀이를 하며 행사장을 빠져나오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서 흙탕물이 된 물속에서 잠수를 하는 제 손에 무언가 뭉툭한 게 스쳐 지나갔고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보니 물고기가 손에 잡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잡은 물고기는 해당 행사에서 가장 큰 물고기였던 숭어였습니다. 뭘 섞어서 풀었군요. 정확히는 기절한 숭어였지요. 아버지는 네가 잡긴 했지만 살아있는 걸 잡은 게 아니니 무효라며 환불은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하셨고 어렸을 때 부모님의 우기는 게 나중에 평생 지금도 그때 우리 엄마 왜 그랬어 제가 되게 조그마하기는 했었는데 딱 봐도 초등학생인데 계속 우기는 거예요. 미치약 아동이라고 차비를 안 내려고 우리 엄마가 그러면 그 두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때 몇 학년이었는데요. 3학년. 사실 유치원 농구부입니다. 물론 발이 175밖에 안 돼서 진짜 조그맣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얼굴에 식언이라고 들거든요. 얘 딱 봐도 조그만 그냥 초등학생이다. 이미 막 슬슬 2개국어하고 얼마나 제가 우리 엄마 무릎에 앉아서 제가 그냥 조는 척을 했는지 제 경험에 의하면요. 부모님이 계속 계속 진상 떨지 않나요? 그러면 맞이는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막내는 영원히 진상을 못 떨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네. 어디선가 검은 비닐봉투를 구해와 물고기를 넣고 그 위를 수건 같은 짐으로 잘 덮은 뒤에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이런 어른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분노가 많다고 한탄하죠? 지들은 개진상이었으면서? 저희 가족은 무사히 환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손수 떠주신 숭어회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가족들과 캠핑 다니는 것에 재미가 들려 이곳저곳 떠나보고 있어요. 재미있어 하는 파시군요. 화목하네요. 그러니까요. 늘 운전만 하시던 아버지를 조수석에 앉히고 운전을 해서 모시고 다니는 나이가 되었네요. 지난번 사안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시절을 함께해준 XSFM에 간사 인사를 드리며 이제는 30대 초반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찾아올지 모를 요파시 공개 방송에 그때만큼은 꼭 참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일정이 맞지 않아 참석하지 못해 매우 속상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런 축제의 장면을 여러 번 경험하는 사람이죠. 표 못 구한 사람들? 옷 못 산 사람들? 분노 접수하기. 이번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직원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축제 현장에서 늘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 보입니다. 축제 이야기였어요. 이용우 씨 고맙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워낙 논란이 심하니까 이 맨손잡기 체험이 이게 뭐 이미 잘되고 있고 너무 잘하는 곳은 하게 두는데 웬만하면 늘리진 말자는 분위기죠. 뭐 산천화니까 여기는 충어한다 그러고 어디는 빙어한다 그러고 어디는 연어한다 그러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물권 단체에서 계속 반대시 일을 하고 있죠. 축제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건 거죠. 아니 산업으로서 우리가 빙어를 소비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걸 축제로서 즐기는 게 바람직하냐. 21세기에 이 정도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마카롱 축제가 있다면 그거랑은 좀 다른 건 거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동남아시아에서도 이런 패키지 상품 그러니까 낚시꾼들한테 무슨 이렇게 지느러미가 되게 큰 그런 상어 이런 걸 잡고 사진 찍고 다시 놔주더라고요.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맛 보고 다시 놔주는 걸로. 사진 모델 상어. 왜 이렇게 코 되게 뾰족한 그런 뭐라 그러죠. 핫꽁치가 아닌데 핫꽁치같이 생긴 엄청 큰 고래. 대왕꽁치. 청새치요. 아 맞다. 대왕꽁치로 해. 그래서 그 지느러미를 싹 펼쳐보고 사진 딱 찍고 다시 놓더라고요. 아 맞아. 그런 사진 올리는 친구들 덜어 있었다. 신혼여행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우리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탁본도 뜨잖아요. 물고기. 이게 저 동남아시아에 낚시 때문에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물고기 탁본 떠가지고 뭐 그것도 다 걸어놓고 한때 우리 아버지가 낚시 중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심정을 좀 압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용호 씨 또 사람 보내주시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